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빵빵해졌죠? 여러분들도 어깨가 안정되어 있다, 견갑이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플라이를 선택해주시는 것도 때때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. 당기기 훈련 기대하셨죠? 죄송합니다. 오늘도 밀기 훈련이에요. 왜냐면 저희가 주로 촬영을 주말에 하는데 주말에 보통 밀기 아니면 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아니면 휴식을 하거나.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꼭 당기기가 전날 운동을 했거나 피로도가 있는 상태를 보니까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오늘은 상체에 상부를 다 훈련을 하는 슈퍼세트는 아니지만 등과 가슴을 모두 훈련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요새 저는 가슴 운동을 첫 종목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넣어주고 있는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든 그냥 벤치프레스든 등 상부 트레이닝을 먼저 어느 정도 해주시고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벤치프레스가 잘 수행되실 거예요. 그래서 첫 종목으로 간단한 워밍업 겸 페이스플 해줄 거고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요거를 일단은 메인으로 잡은 다음에 등 상부 트레이닝을 좀 더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워밍업 느낌으로 등 상부 약간의 후면 삼각근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간혹 가다가 중량 표기를 꼭 부탁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이제 표기하거나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누가 어떤 중량으로 운동하고 몇 개를 하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지금 내가 현재 나가 중량하고 그 사람이랑 똑같은 중량 똑같은 횟수 운동한다고 해서 똑같은 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늠을 할 것도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.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중량이 엄청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선수의 몸이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. 또 그렇다고 낮은 사람이 몸이 더 나쁜 것도 아니야.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제 표기하고 이럴 때지만 남의 운동 중량을 그렇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근데 뭐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죠. 다음 브이로그는 언제쯤 준비하고 계세요? 글쎄요. 어떻게 찍을까요? 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똑같아서 삶이 너무 단조로워요. 그래서 뭘 찍어야 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항상 어떻게 뭐 할까요?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그럼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찍어야겠다.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촬영을 주로 하죠. 그리고 이제 대회 시즌이라 대회 서포트도 가고 심사도 가고 뭐 좀 바쁩니다. 요새. 심사를 내가 가는 모습을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깜빡했는데 그리고 그게 참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어렵습니다. 브이로그 유튜버들 진짜 존경. 대단한 분들. 어떻게 맨날 그렇게 찍지? 빈바로 웜업을 잘 안 하는 편이었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바벨 메디슨 데드리프트 웜업 명상 그거 본 뒤에 빈바로 좀 관복해서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이것도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해서 벤치프레스 할 때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 발전을 한동안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옛날 사진 쭉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잘 하고 있습니다. erapa Enix 아우 그냥 잘됐어 잘 먹었어 지금 오 오늘 잘 밀리네요? 좋아요 제가 보충제를 거의 안 먹었다 보니까 안 먹던 사람이 먹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체감이 좀 있더라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섭취를 했습니다 사실 효과를 크게 체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를 카페인을 완전히 끊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약간 뭐 카페인을 안 먹어서인가? 라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대체제로 제가 베타알라닌을 선택을 하고 운동 전에 유치를 해보니까 확실한 효과를 좀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베타알라닌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제 섭취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문인들이 일지라도 베타알라닌은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? 어 최대한 좀 더 깔렸어요 작년 대회 끝나고 이제 계속 살이 좀 쪄 왔었는데 야금야금 그러다가 코로나 브레이크죠 한 달 정도 운동 쉬면서 많이 살이 좀 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감량이 되니까 아우 기분이 아주 좋고 운동도 재밌습니다 한동안 좀 운동이 재미 없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운동 재미 없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이참에 해서 다시 운동에 좀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잖아 놀러는 못 가더라도 기분은 내봅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빵빵해졌죠 여러분들도 어깨가 안정돼 있다 견갑이 안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플라이를 선택해주시는 것도 때때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내가 프레스 종목 자체가 자신있게 수행이 잘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추천을 드려요 저도 항상 어려움을 겪는 운동 바벨로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강도가 또 중요한 날인데 연습에 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바벨로우는 그냥 항상 바벨을 해야 된다는 집착이 있으니까 연습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수행을 했을 때 등 중앙이나 상부 운동을 할 때 시티드로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바벨을 계속 수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지만 실체적인 움직임은 머신 앞에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당장의 운동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머신 트레이닝이 뭐 반드시 프리웨이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 선수들을 봤을 때 확실히 프리웨이트 등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등이 장점이다 머신을 위주로 훈련을 하는데 프리웨이트 등 운동을 대체적으로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을 또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리웨이트가 항상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업라이트 로우가 상부 운동의 꽃이죠 근데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아직까지도 업라이트 로우 내가 잘하고 있나? 이런 좀 확신이 좀 솔직히 안 듭니다 예민한 얘기지만 제 업라이트 로우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 있고 또 조심스럽다는 점이 일단 미리 말씀드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크게 다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볼륨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팔 운동도 추가를 할 수 있지만 훈련 시간이 조금 오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가급적이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치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